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나머지 아이템을 다 회수했구요 금요 Lim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필드로 저희는 아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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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꺾여 있네. 에잇! 에잇! 올라간 다음에 털어놓은 게 더 나을 것 같네요. 털어내리고 도차라! 돌이 치워졌어요. 여기 뭐가 있을까요? 오! 오! HP가 아트를 해보았고요. 칼이 없어서 확인한데 포탄도 있고 이쪽에는 또 밖으로 다시 나가서 신전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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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돼지 신전 안 들어가는데 네, 그쪽으로 가면서 박수 해보시는 게요, 진짜. 가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라고 봤을 거예요. 이제 이 정도의 의기만 폭탄이 쳐야 되는데 안 터지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. 바람도 안 불어. 괜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다. 진짜 괜히 내려왔다.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진심으로 맞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. 몬스터들이 더 없으니까 화산 정상적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도 하여튼 욕 있네요. 어? 칼이 있네? 어? 사실 일단 공감비가. none이 있음 많이 안 JJS 자기만 해봐려고 할 수가 있어 아니게 진실하자 아 소시고 하자 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야 어어어어어어 탈폭무가 갈 거군요. 어디서 또 뒷망가 오셔야 할 거군요. 그건 아닌데. 저한테 혼무줄지. 내 몸이 나야 되겠습니다. 빈 병이 없어. 다음 속이 없어. 여기 이제 건너가지고요. 아살리가 아직 없죠. 보물상자. 뒤에는 물이 차이서 없던 것 같아요. 지금. 아직은. 사용처를 한 번 올렸으니까. 와? 와? 아... 지금. 폭탄을. 들고. 으아악! 으악! 야, 몰라봐. 자세히 제가 좀 건물해봐라. 야, 이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. 뭐, 개구리를 뭐, 그리를 해야 될 것 같아. 한 마리,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. 다시 그 룰을 하늘로 보내주고. 잠발자, 뒤로 바뀌는 사람은 나이 추천만 있잖아. 그는 그 악마리. 넘로 롤. 야, 공부지. 놓치, 흑둥둥둥. 지금 비틀이 없어요. 발도 없고 자를 수 있어요. 안 잘리네요. 그러면 이쪽은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안 잘리네요. 안 잘리네요. 안 잘리네요. 안 잘리네요. 안 잘리네요. 아니,, 안 잘리네요. 그쪽으로 지금 안 잘리네요. 하! 발판을 만들었거든요. 내 매암을 치러서 안 되나 봅니다.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. 나 모았고요. 그래도 있으니까 뭐. 자, 너무 머니. 일단 사릴 것 같은데? 오 다 나왔네 아이템도 다 나왔어요 저기 하나 비어있는데 딱 타면 또 이젠 나올까요?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자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보고 있습니다 하! 고향이 옆에서만 수고자 이정도에 쉬하였어요 전공했습니다 오 우와 우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. 여기서는 팔을 써서 다 열었습니다. 비트를 썼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하죠. 그럼 자르기가 드디어 이제 용이나 올라갑니다. 안쪽으로 돌아갑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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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왠지 또 못 갈 것 같으니까 란의 사엘에? 사엘에 란의 구역을 먼저 가볼까요 왠지 란의 구역에 란의 구역을 한 번 더 벗고 왠지 란의 구역에 란의 구역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왠지 란의 구역을 하지 못합니다 왠지 란의 구역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왠지 란의 구역으로 적어있습니다 왠지 란의 구역을 막힐 것입니다 뒤집지 못하셨습니다. 애초에 기고만 들었네요. 이 기술을 뒤집지 않고 왔습니다. 뒤집지 못하네요. 음... 제가 내 신전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쪽으로 가볼께 하늘로 가야될 것 같네요. 필로네가 먼저 가봅니다. 때로는 이벤트가 없는걸 보니 그 경호에 오는 것 같네요. 이렇게 하는 거 같네요. 여기가... 여기가... 조금 더 끊고 있습니다. 여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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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디뎅 흠 일단은 신전 디저울에서 살짝 보고 아직도 다 잘 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흠 아닌데 어차피 흠 흠 여기서 떨어뜨려놨던 이거는 뒤로 가기 위해 밀어놨던 거라서 필러 내서 들어갈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넬로 돌아갈게요 라넬이 이벤트가 없어서 피노네로 갔는데 라넬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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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 흠 흠 흂 흠 흠 흥 흠 이 쪽이 아닌가요? 맞는데?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? 으악!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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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런 거 못한 경위였나 보겠습니다. 들어왔구요 이쪽에 있다고 하세요 오른쪽 이쪽에 음 우웅 뭐 오 샤워 그랬더니 그냥 목가네 형신중에 옥탄을 구멍 귀를 뚫어주고요 일단 잠잘이체를 잠잘이체 사용해서 나비를 잡았습니다 먼지를 좀 눌러 보내주세요 잠잘 아 네 게임이 한참 튀겼네 다 피에 벽 세 친벌을 저희가 파위를 악 Α 타이버 손 부 높이네요 필없어요 란엘 협곡에 들어왔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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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놓으시면 아슬아슬 하겠네요 비트를 좀 날려보겠습니다 비트를 좀 날려보겠습니다 행복과 반짝반짝거리고 그걸 봤거든요 각도가 너무 안주네 열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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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고요 열쇠를 넣었고요 열쇠를 넣었고요 이유를 넣었고요 열이 좋네 열쇠를 한번에 발견해가지고 잠깐만... 아까 여기 들어갔데... 저쪽에서... 커버 됐대. 어... 짧은 걸 파악하고... 수워더니, 설치하였어요. 일단 안쪽은... 다음에 안에 올라올 겁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